FC 목포 축구단이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두며 챔피언십에 진출해 우승에 도전합니다. FC 목포는 13승 8무 4패로 승점 47점을 거두며 천안시 축구단과 김포 FC 등에 이어 K3 리그 15개 팀 가운데 3위로 월시즌 정규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. FC 목포의 우승 도전의 첫 번째 관문은 경주 한수원 축구단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홈경기를 치릅니다.